세금 20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손님도 안오고 해마다 세금으로 운영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마다 이런 깡통사업을 하느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나리들 3분의 1이 범죄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 태백신데 국도를 우연히 지나다가 구문소 바로 옆에 이런 멋진 터널이 있어서 드론으로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아마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일부러 이렇게 길을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구문소 바로 옆에 있는 태백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와 이름이 정말 깁니다. 네 이름이 이렇게 긴 것치고 영양가 있는 거 별로 못봤습니다. 일요일 대낮 11시쯤인데 구경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깡산입니다. 여기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나라 세금 국비 지방비 200억을 들여서 2010년도 지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폐광발전기금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아마 그 돈으로 이런 자연사 박물관 지어놓은 것 같은데 시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테마파크 박물관 이런 거 지으면 또 사업하기 전에 수요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거 뻥이라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하루에 1300명 넘게 방문을 한다고 수요예측을 했는데 개장하고 첫해 하루 평균 방문객은 370명밖에 안됩니다. 370명이면 꽤 오는거죠. 왜냐하면 그 개업발이 있기 때문에 개장 첫해는 조금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개업발이 딱 끝나고 3년이 지나서 2013년에는 하루 평균 입장객이 180명 그정도밖에 안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박물관 정원관리하고 잔디 깎고 또 뭐 표도 팔아야 되고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그 9년동안 운영비만 해가지고 23억 9천만원 거의 뭐 24억을 썼답니다. 그 9년 기간 동안에 입장료 수익은 얼마나 벌었냐면은 5억 5천만원. 네 그러면은 거의 뭐 20억 가까이 적자가 낫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방문객은 몇 명이나 올까요? 통계적으로 자료가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일요일에도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습니다. 제가 촬영 시작할 때는 차가 한대도 없었는데 방금 차 한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박물관은 참 희한하게 저 계단을 올라가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대두고 저 계단을 올라가서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드디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용자 편의는 1도 생각 안하고 지어놓은 건물 같습니다. 입장료는 2천원인데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자연사 박물관에는 대부분 이런 화석류들 이런 것밖에 없고 별 볼거리가 없다. 자연사 박물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신물이 있고 해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보면은 별로 전시해놓은 것도 없답니다. 지금 박물관을 오픈한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인터넷 홈피에 들어가면은 관람 후기가 10개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각 도에 보면은 대부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느냐? 네 로봇랜드 같은거 만들고 레고랜드 만들고 우리 세금 어떻게 하면은 홀라당 써먹을까? 그거 고민하는 단체 같습니다. 여기 강원도에도 보면은 옛날 폐광되는데 다시 관광장 하나 시킨다고 이렇게 무슨 파크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223억이나 들은 통리 탄탄파크하고 오로라파크가 있는데 개장 첫날 방문객이 69명밖에 안왔답니다. 아무리 장사 안되는 편의점도 하루에 손님 100명은 오겠죠. 그런데 세금을 200억 넘게 만든 시설이 100명도 안한다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런 시설들 또 유지관리한다고 직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뭐 청소도 해야되고 관리할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한달에 인건비만 3천만원 나간답니다. 15명 월 인건비가 3천만원이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최저시급 정도로 작게 주는데도 이렇게 3천만원씩 빠져나가면 1년이면은 거의 뭐 4억 돈 가까이 되겠네요. 여기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시골 방방곡곡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지자체들이 맨날 이런 시설 만들고 깡통사업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또 다 날려먹습니다. 지자체가 벌인 사업 중에서 야 진짜 대박이다 사람들 많이 온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돈이라면 몇십억 몇백억을 이렇게 허투로 펑펑 쓰겠습니까? 내 돈 아니다. 세금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게 지자체 자기 개인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면은 이런 망할 사업에 돈을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거의 뭐 감시감독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에서 망하든 저런 사업에서 망하든 누군가가 감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예 없다가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 돈 아니다. 일단 쓰고 보자. 네 연말 되면은 보도블록 그 파디 짚는 거 보십시오. 세금이 남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나리들 중에서 범죄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선자 결과를 보면은 총 4,102명이 당선을 했는데 그 중에 1,341명 무려 33%가 범죄 전과자 출신입니다. 전과자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과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무려 70%가 전과자랍니다. 원래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일반인들은 저의식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이 범죄자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또 월급도 많이 줍니다. 기초시의원은 연봉이 4천만원이 되고 도의원은 무려 7천만원입니다. 시골의 조그만한 군지역 인구에 봐야 2만 몇 천명인데 거기에도 보면 군의회의 의원님들이 9명, 의장 1명, 10명이나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놨으니까 얼마나 잘 해먹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여기 구문소 계곡 구경하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생뚱맞게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서 잠시 구경을 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돈 들여서 지은 저런 박물관보다 저는 이런 자연 그대로의 계곡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경관을 놔두고 굳이 또 우리 세금을 써서 깡통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